태안소방서가 개서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. 더 안전한 행복충만 충남을 향한 의미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진태구 태안군수, 태안군민 등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소방서 개서식은 경과보고와 소방서기 수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. 이 자리에서 안지사는 소방서 신축과 함께 태안군민들은 더욱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태안소방서를 비롯한 충남 소방공무원들은 태안과 충남을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